오늘은 니타이컨 갈거에요 오늘은 니타이컨 갈거에요 오픈 다 살겁니다 오늘 꼭 먹을거에요 아침에 소식을 갖다니 먹고 니타이컨에 왔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학교 가면 금방 부르세요 10시 40분에 오픈런해서 대기표 받았어요 10시 40분에 오픈런해서 대기표 받았어요 지금 시간은 11시 15분 그렇게 많던 대기줄이 다 없어졌어요 과연 오픈런이 답일지는 모르겠네요 여기 집에 한 40분정도 대기를 해야되서 편의점 가서 이지카드 사줄게요 끝 아 이게 유마이크네 같이 가고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폰 딜레는 이지카드 사러 왔는데 편의점은 엄청 조그맨한데 이지카드 엄청 이쁜거 많아요 지금 너무 예뻐서 두개 샀어요 엄청 예쁘죠 100달러 100달러 한국돈으로 4000원이에요 지금 시간은 오픈한지 40분 지났는데 지금 대기가 한정도 없어요 다들 번호표 한 번씩 갔나봐요 오픈로 할 때 30분 기다렸는데 그거 생각하면 지금 와서 그냥 번호표 뽑는게 나을 것 같아요 모르긴 사람마다 번호표가 있는데 저희가 다음번이에요 보니까 번호표에 하나의 주문하는게 있어요 저는 못해가지고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벌써 들어왔어요 매콤한 오이김치 샤오롱바오 통새우돼지 고기 우융면 그리고 유명한 18일 대만 생맥주식 갔어요 제일 먼저 오이김치가 나왔어요 그냥 오이예요 그냥 그래요 와 18일 맥주 시켰는데 진짜 커요 우와 샤오롱바오 이렇게 구멍을 내면 국물이 나와요 이렇게 구멍을 내면 국물부터 먹고 국물부터 국물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샤오마이 도망은에서 펴줘야 그 다음에 한번 먹을게요 대전의 홍콩에서 먹었을때는 구멍을 안에서 그냥 먹으면 혓바닥이 질맛이 뜨거웠는데 대만에 사오롱바은은 많이 떡이 많아요 그리고 우선 식품 빗깔의 도착 두구이 좀 더 더 많은 분석입니다 가방에 있는지많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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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커피가 호르륵 올라오잖아요. 근데 크림이 너무 꾸덕꾸덕해서 입으로 완전히 흡입을 해야지 커피가 같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같이 먹으면 딱따란 커피랑 위에 꾸덕한 달콤한 크림이 오르러져서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지금 물가 보이는데 얼굴이 인판이 완전 입안에 막 감싸 보인다. 같이 먹어볼게요. 여자친구가 scholarships 그러면 안타까스 페이저 안타까스 중간에 전반 하다 한국 중간에 저렴하게 옆으로 그러면 저희는 진짜 맛있어요 자전거 옆에 있는 데서 주문을 하고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줄 서러 가면 돼요 그래서 줄이 두 개거든요 여기는 주문하는 줄 저기는 계산하고 기다리는 줄이에요 축하해 엄청 끔찍끔찍하다 조금 싸다 엄청 고소하고 쫄깃쫄깃하고 끈적끈적한 부스예요 고추와 양이 적게 났는데 굉장히 차도 냄새 안 나고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네이버 대만 카페에서 추천받은 공원인데 양픽 강공원입니다. 야경이 아름답다고 해서 왔는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야경도 되게 많아요. 바다다다다. 바다다다다. 2, 3, 4, 5. 너무 맛있어 도전 오늘의 욕번호는 안녕 여기에 푸드코트도 있고 그리고 속눈썹도 있고 엄청 잘 꾸며져 있어서 산책하기 좋아요 랑샤야시장 갈 예정인데 거기보다 왠지 여기가 더 깔끔하고 예쁠 것 같아요 일단은 야시장 가볼게요 랑샤야시장 망고베이슬 먹을게요 망고베이슬 소주분이소 랑샤야시장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는데 얼음이 우유 얼음이 아니고 물 얼음이라서 조금 맛이 시럽맛이니까 시럽맛 아까전에 이거는 170달러인데 200달러가 우유 얼음인 것 같아요 백화선 지파이를 찾고 찾아서 드디어 숙소 근처에 있는 백화점 푸드포트에서 찾았어요 100달러인데 엄청 큽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윤아랑 바꿔줄지 좀 같아요 설악산이라는 한식 푸드포트에서 김치, 불고기, 비빔밥 시켰어요 재밌어 대만음식이 기름져서 너무 느끼느끼해요 여기가 계속 고기, 비빔밥 시켰어요 넘네